킹 여우수와 다음으로 그냥 아주 그냥 어 잘나갔어요 지금 자 이거는 이제 제꺼 제꺼 이것들은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캔바도 함께 해 보실 텐데요 일단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이 상태에 느끼신 분들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는 아까 누가 그랬지 시대가 바뀌는 시대를 흐름을 타야 돼 시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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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름을 같이 타서 지금 유톡스타를 안하는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돼 지금 지금도 이 온라인 보셨잖아요 이게요 설사에 몇 개월절만 해도 이런 영상 어디서 다운받아야 됐어요 내가 몸 이런 시대에요 여러분 자 나도 그러면 유튜브 구독자 늘고 싶다 1번 구독자 늘고 싶어요 1번 관심있다 1번 관심이 없으면 오늘 안 오셨을 거예요 관심있다 1번 오케이 오케이 관심있다 아직 없지만 아까 구독자 한 명 보셨죠 저희 멤버들은 원래 기본이 구독자 한 명 두 명이에요 많으면 3명 시작이 3명으로 시작한다고요 아까 보셨죠 구독자 18명인데 조회수 거의 600 나오는 거 보셨죠 이게 멤버십의 힘이에요 여러분 바로 구독해 줄게요 저런 자세 한 달에 130명 나가는 저런 자세 자 지금 관심있는 분들은 모르셨죠